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크루즈 여행 플래너들이 추천한 베스트 추천 코스입니다. 홍콩 출발해서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7박 8일 동안의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7박 8일 동안 가격이 33만원 정도면 크루즈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출발하고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상품이 되겠고요. 아시아 크루즈입니다. 우선은 전세계 5천개 정도의 크루즈를 다이렉트로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선 아시아 크루즈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출발한 곳은 우선은 저희가 검색을 해서 홍콩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들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3일짜리, 3박 4일 크루즈가 약한 352달러부터 가능하고요. 오늘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7박 8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549달러고요. 그 다음에 10일짜리가 약 한 979달러 정도 하고 14일 2주 정도 크루즈 여행하는데 크루즈 비용만 약 한 1,000달러,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네요. 우선 크루즈 가격은 다이렉트로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요. 7박 8일 동안 추천하는 크루즈 여행 일정인데요. 2020년 1월 30일 홍콩에서 출발해서 2020년 2월 6일 싱가포르에서까지 맞추는 이런 일정인데요. 출발 장소는 홍콩이고요. 노르웨이한 크루즈입니다. 크루즈는 지금 현재 4등급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연휴 다음이네요. 보니까 1월 30일 날 2020년 1월 30일 출발해서 2월 6일까지의 일정이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여행 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홍콩에서 출발을 합니다. 6시에 출발을 하는데 한 3시간 전에는 탑승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 비행기가 연착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루 전에 홍콩에 도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그날 홍콩에 야경도 보시고 먹거리 여행도 좀 하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베트남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선상에 있고요. 3일 날에는 아침에 6시에 베트남 하노이에 크루즈가 도착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내리셔서 여행을 하셔서 오후 5시까지는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크루즈로를 타시고 잠을 자고 나오면 베트남 다낭에 4일 날 9시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9시부터 내리셔서 또 베트남 다낭에서 여행을 하고 휴가를 즐기신 다음에 5시에 승선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자고 나면 베트남의 나트랑에 도착이 되어 있고요. 6일 날은 베트남 호치민에 관광을 하시게 됩니다. 7일 날은 싱가포르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고요. 8일 날 아침 7시에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미리 예약하셔서 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싱가포르를 더 여행을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안 크루즈인데요. 유럽 최고의 크루즈라인입니다. 이국적입니다. 한번 저희가 내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가족끼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 워낙 좋습니다. 크루즈 여행 경로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가세요. 그래서 홍콩에서 이제 크루즈를 승선을 하십니다. 그럼 이 크루즈가 베트남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둘째 날은 바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크루즈가 도착합니다. 그럼 내리셔서 하노이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오후에 크루즈를 타시면은 다음날 자고 나면은 베트남 다랑에 와 있을 거예요. 다랑에서 또 내리세요. 다랑에서 여행을 마치시고 또 다시 크루즈를 타면은 자고 나면은 또 나트랑에 가 있습니다. 나트랑 여행을 마치시고 또 자고 나면은 베트남에 이제 호치민 푸마이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여행을 하시고 싱가폴까지 마지막 코스 싱가폴까지 가게 되는데 거리가 있기 때문에 7일 날은 해상에 있고요. 8일 날 아침에는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 내려서 하선 신청을 하신 다음에 여행을 더 하셔도 좋고 아니면 비행기가 있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가 이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코스가 되겠고요. 비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크루즈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 크루즈 비용은 저희가 보니까 오늘 2019년도 9월 2일 549달러에요. 그러면 한 66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멤버십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가격의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루즈는 33만원 정도면은 예약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비행기를 예약을 하셔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홍콩까지 가셔야 되고 또 홍콩에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오셔야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기준으로 봤더니 한 70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가격이요. 만약에 이제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제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날은 홍콩에서 여행을 하시고요. 크루즈를 타시게 됩니다. 이 크루즈를 타고 이제 베트남에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3일차는 하노이 여행을 하고 4일차는 베트남의 다낭 여행을 마치고요. 5일차는 나트랑 여행을 하시게 되겠고 6일차는 베트남 푸마이 호치민 여행을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싱가포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코스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국이 이제 크루즈 여행 플래너에서 계속 추천 상품들을 추천을 할 건데요. 이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국 출발해서 홍콩에서 크루즈를 탑승을 하셔서 베트남 하노이 다낭 나트랑 푸마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까지 가는 아주 일주일 동안 알찬 여행 코스가 되겠고요. 여행 갱변은 다략 한 200만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들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크루즈 요금은 대략 70만원 정도 항공요금 대략 70만원 정도 기항지 투어 4일 5만원씩 해서 20만원 기타 또 여비 40만원에서 저희가 200만원 정도 잡았는데 더 최소 저희 플래너들하고 상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150만원 정도면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신 분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크루즈 여행 상품을 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